맛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슈퍼롤리팝 한 상자와 후루타 초코토이 도라에몽 한 상자 10개 3개 추가하고 슈퍼롤리팝은 하나를 더 추가해서 총 26개의 장난감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도라에몽 친구를 만나보도록 할까요? 15종류의 시크릿 피규어가 들어있대요 비밀도그도 있다고요 누구를 만나게 될지 기대해보세요 안녕 안녕 도라에몽 활짝 웃는 도라에몽 윗부분을 파란 장난감 캡슐과 후루타 초콜릿 네모 모양 초콜릿 장난감을 박영민이다 이렇게 조립할 수 있고요 귀여워 영민학생의 하체 발바닥에 여기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띄워줬어요 영민학생의 상체와 하체를 뿅 와 아하 책가방이구나 띄워줘요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 피규어 너무 깜찍하다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 다음 친구를 만나보자 짧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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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nth 다음 친구는 다음 친구는 은 코코슈퍼룰롤리п שא 친구를 만나보도록 해요 겨울에 눈처럼 하얘요 그리고 슬퍼 롤리팝 다 포장지 예쁘다 하얀 캔디 그리고 슬퍼 롤리팝 와 캐릭터들 제가 만난 캐릭터 여기 있네 세 번째는 초코토이 도라에몽 친구 이번에는 어떤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와 어머나 너무 예뻐 어떡해 식빵 모양 친구야 2,3,6,5,8,4,10,66,1,36 7,9,63 요렇게 들어있고 요렇게 조립하세요 15번 장난감이다 자 여기 초록받침대가 있고요 약간 투명봉을 이렇게 끼워줬어요 식빵을 여기다 꽂아줄까요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짠 와 네 번째도 초코토이를 짠 이번에는 어떤 친구가 와 이번엔 사람이야 와 얘 왕비실이다 요렇게 조립해줍니다 5번 왕비실 아 입술 귀엽다 비실이의 다리를 어 마치 비실이 똥 누는 자리 같아 요렇게 구멍이 나는데 요렇게 그리고 여기도 짠 와 비실이 완성 다섯번째 장난감은 슈퍼롤리 팝에서 다섯번째 장난감은 어떤 친구가 들었을까요 와 똑같은 친구 둘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피규어가 나올거야 와 이번 피규어는 피오나 공주다 와 예뻐 일곱번째 일곱번째 도라에몽 칠 와 또 새로운거다 와 이게 뭐지 오 특이한건데 요렇게 조립하세요 요거 나왔네 자 조립을 해봅시다 키워져요 요건 마치 조명같죠 키워져요 우후 합체 요렇게 합체가 되었어요 여덟번째 여덟번째 포코 슈퍼롤리 팝 앗 이런 세개째 아홉번째 아홉번째도 슈퍼롤리 팝 이번에는 다른 피규어가 나오겠지 다른 피규어 와 아 얘 너무 귀엽다 어머 어떡해 오마이갓 하체 봐 너무 귀여워 어떡해 와 와 원빌리버버 어떡해 너무 귀여워 여기 말갈고리도 맛있다 신장으로 택했어요 자 열 번째는 도라에몽 하하하하 숫자 10 와 와 도라에몽이다 와 되게 너무 귀여워 이렇게 조립해줘요 고양이도 나왔어 와 완전 귀여운 세트 아 예뻐 하하하하 나 도라에몽이 나왔어 그리고 도라에몽의 몸 합체 와 다리를 쫙 벌리고 뛰고 있는 도라에몽이에요 하하하하 아 아 아 귀여워 도라에몽 친구를 고정해줄게요 아 고정됐다 눈에서 하트가 뿅뿅 아 좋아 열한번째 슈퍼롤리팝 숫자 11 와 까만 눈건 누구지 어머나 세상에 어 세상에나 공룡 같은데 그쵸 날개를 지닌 공룡인거 같아요 어 세상에나 여기 이 친구예요 열두번째 시비 아 또 피어나공주예요 중버 자 그렇다면 연달아 연달아 코어코를 까면 중복이 아닐거 같은데 열세번째 와 사자같아 와 얘도 되게 예쁘다 귀엽다 어머 어떻게 굴곡진 꼬리 어떻게 귀여워 아 마음에 들어 열네번째 도라에몽 14 어 이게 뭐지 앗 우리가 봤던 만났던 중복 연달아서 까면 새로운 피규어가 나올거야 열다섯번째 15 와 누구지 박양민 친구 중복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이쪽길로 가실까요 이쪽길로 그렇다면 열여섯번째 슈퍼롤리팝 아 슈퍼롤리팝 슈퍼롤리팝도 중복 중복 열곱번째 숫자 17 이분이 중복이 아니길 바랬는데 또다시 중복이 나왔어요 세 개째 열여덟번지는 도라에몽 중복이 아니길 도라에몽이다 다른 도라에몽 같은데 와 다른 도라에몽이다 요렇게 조립해주고 처음 1번 만났어요 하하하 내가 나왔어 내 몸을 붙여줘 알았어 도라에몽 목과 함께 하체 하하하하 판떼기에 고정을 해 고마워 맛있다 똘 친구들 반가워 맛있다 친구들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줘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열아홉 번째 19 와 또 다른 도라에몽이야 이번 도라에몽은 정신없는 도라에몽 쥐도 있어 아 쥐가 나와서 놀랬구나 도라에몽이 나 도라에몽이 맛있다 토이 친구들 진짜prove 도라에몽 쥐 때문에 놀랬어 쥐도 귀여운데 도라에몽이 깜짝 놀랬구나 한몸이 되었어요 뒷모습 도라에몽이 많이 놀랬어 짠 도라에몽 고마워 슈퍼 롤리팝은 3개가 남았는데 스무번째 슈퍼 20 충복이야 같은 피규어 4개가 되었어요 스물한번째 와 새로운친구 예쁜소녀야 스물번째 22 충복이다 3개가 되었습니다 스물번째 23 와 어머나 너무 귀여워 어떻게 앙증맞아 어떻게 귀여워 귀여워라 도라에몽의 여동생 도라미에요 여기 이 친구네요 도라미 너무 귀엽다 연지곤지 찍었네 빨간색 리본 도라미는 도라미의 귀여운 몸통에 머리와 합체를 해주고 짠 아 됐다 도라미도 이렇게 고장을 시켜줬어요 도라미 도라미 이분이는 슈퍼 롤리팟 스물네번째 중복이다 코인사 두개가 남았는데요 스물다섯번째 25 중복이다 하트뿅뿅 도라에몽의 아이 흑 하트뿅뿅 귀여운 고양이도 두 마리가 되었네 야옹냐옹 히히히 자 마지막 스물여섯번째 26 쥐 쥐 나온 도라에몽이다 아 그런데 맛있다는 쥐도 되게 귀여운거 같아요 두마리가 되었네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으악 오늘은 초코토이 도라에몽 13개와 코우코우 슈퍼 롤리캅 13개 스물여섯개의 알을 까봤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는 또 와이시다 토이가 어떤 장난감을 가져올까요? 좋아요, 구독, 꾹꾹 해서 다음에 다시 만나요 씨엄기 triggered 바이바이 와아 첫번째 장난감은 프리파라 시크릿 프렌즈 호이 얍 얍